여러분들이 세 글자짜리 단어를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메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메뉴를 한 가지씩 도전해서 성공을 하시면 그래서 그 글자들이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맞추시면 바로 다음 장소로 조합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차고 계시니까? 그래서 메뉴를 보여요. 뭐지? 죄송해요. 자,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네, 네, 네.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아, 그렇죠. 더 싫어요. 자, 이러면서 밑에서 이제 중간에 글자를 보여야 됩니다. 어? 아, 시커러다. 그냥 요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옆에 보시죠. 옆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글자가 둘. 아, 형. 안 되나, 저 손에 땀나는 거. 아, 진짜. 하시다가 글자 두 개를 합치면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냥 외치면. 저희, 저희. 아, 진짜. 하하하하. 저희, 저희 밥 좀 맛있어 먹는데. 한, 한, 한. 그리고, 일단. 사다리를 바로 돌아가주고. 아, 진짜. 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게. pasi? 왜. hemen, 골드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를 최장. 같이 뒤 Franz. 떨어졌는데, 글씨를 못 보면 그냥 길을 뒤로 올라가줘. 아, 야. 아니, 얜이야. Vancouver 여자친구만. 야 얘 그냥 망설이는 거 없을 것 같아. 진짜? 재밌어요. 저 살아있잖아요. 야 이게 뭔가 재밌어. 이거 얼굴 되게 이상해졌어. 얼굴이 터졌어. 얼굴이 터졌어. 야 무슨 소리야. 바람 너무 많이 맞았나 봐. 이게 약간 돌아갔는데. 내가 스카이 워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스카이 워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스카이 워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스카이 워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카이 워크.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나는 스카이 워크. 자 진짜 이리 와봐요. 아니 이건 정말 잘해. 이걸 할 수 있어. 이걸 잘해. 이걸 할 수 있어. 아... 큰일. 이거 차이야. 그러니까 위에 사정 탁을 올라가는 거나. 이거... 이건 진짜 극도의 공법. 옛날에 100m 뛰다가. 아! 하고 눈놨는데, 아직도 까무라치 뻔했어. 공예에서 진짜. 이건 스카이 워크하지 말고 돌아가는 거나 위에 올라가는 거로 준비해. 우리가 좋아하고 그래서 부지고 부지고 부지어. 아, 진짜. 진짜. 미안해. 나도 웬만하면 용지를 내서 하고 싶은데 야 이거 진짜 그럼 제가 스카이워크 먼저 해볼께요 먼저 해보고 일단 혜두니가 혜두니가 진짜 멋있다 아니야 동웅이 형 할 수 있지 번지점프 할 때면 할 수 있지 동웅아 너 제 밖에 없다 뻥치지 아니 배우가 해줘야 돼 멋있게 예능인이에요 배우잖아 SBS 연예대사 신의상 받았어 아니 배우잖아 이동우 뭐라도 다 무서운데 아 갑자기 똥마려 나도 나도 아 배앉고 나도 아 이게 뭐야 아 무서워 아무렇지 못할 것 같애 형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스카이워크 내가 번지 나 번지 아니에요 못해요 형 그게 아니라 내가 스카이워크 클라이밍 내가 번지 내가 두개 다 할게요 난 번지는 진짜 번지랑 못해 나란히 아 아 번지하는 순간을 칠 거 아니야 나 심장 뛰는 거 진짜 어 삼삼삼삼 이 정도는 뛰는 게 아니야 어 삼삼삼삼 삼삼삼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찍으면 어때 세 글자를 이렇게 정답 명님의 마코 그래도 스카이워크 10번 할래요 그래도 스카이워크 10번 할래요 10번 할래요